연예인 피우거든요. 어, 대니야. 뭐해? 나 지금 조카 만나러 가고 있어. 아, 진짜? 매일 너무 좋아해, 대니. 아니, 오늘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했지. 대니 씨! 네? 아, 여기 사실은 맨발에 친구들 녹화 중이에요. 아, 그래요? 대니, 대니 혼자 살아요? 네,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밥 먹여주려고. 아, 좋다. 진짜 오래 됐거든요. 집밥 먹어본지? 네. 집밥 언제 먹은 게 마지막 먹은 거예요? 작년... 작년 추석. 작년 추석. 작년 추석. 지금 본전 듣네. 와라, 와라. 대니야, 와, 와. 우리 맛있는 백수 뵈줄게, 백수. 혹시나 올 때 오실 거면 박수 뵈줄게. 딱이랑 잡채가 안 죽은 것 같아. 그래. 백수 뵈. 혹시 물어봐서 물어봐서.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 연락 줘. 알겠다. 그래. 저기요, 저게 안 돼요? 누구요? 문희준. 희준이요? 유희가 제일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희준 그다음에 또니안. 기분 안 좋은데. 막창 수요일에 진짜 2초 뒤에 완전 피해. 진짜? 저는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휴중이 오빠였다가. 휴중이야. 토니오빠도 좋아했었고요. 이렇게 진짜 만나러 가면. 휴중이들 파주. 집이. 휴중아 어디 아파? 아 진짜? 백숙 먹으러 와 우리 집에. 진짜 아픈데? 아 집에 좀 사람들을 초대했어. 아 진짜? 어 근데 다들 이게 너가 보고 싶다고. 그래 예뻐? 어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진짜 한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너무 예뻐. 내가 바꿔줄게. 키친이. 보인다 키친이. 우와. 방송가 보여. 오빠 안녕하세요. 어? 여보세요? 오빠 저 유희입니다. 애프터스쿨. 유희? 네 저 애프터스쿨 유희예요. 진짜 유희야? 네. 오빠 지금 방송 중에 오빠 팬이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아 방송 중에? 이거 지금 방송이야 이거? 아 아 내가 뭔가 지수했네. 지금 뭐하고 있어? 오빠 오세요. 오빠 오세요. 백숙해 드릴게요. 아 병원부터 가셔야죠. 아 병원부터 가셔야죠. 야 그 앞으로 나중에 더 이쁘냐고. 야 그 앞으로 나중에 더 이쁘냐고. 네. 아 역삼공지네. 아 진짜? 아 기다릴게요. 네. 아 역시 시즌이. 와 진짜 프라다. 시즌 프라다. 우리 고마운 친구네. 아 그럼 백숙 몇 마리를 해야 되는 거야? 오빠 두 마리면 돼요 두 마리면. 아 대니랑 조카도 온다며. 아직 모르잖아. 야 만약에 오게 되면 진짜 당대에. 그러니까. H.O.T. 제키. G.O.T. G.O.T가 다 한자리에. 와 말도 안 돼. 다 덥고 예능인 돼가지고. 닭 좀 고를게요 닭. 사장님 이거는 삼계탕 할 건데 안을 파주실래요. 아니 파달라기 때문에 이게. 너무 격하시네요. 당근은 몇 개 해야 되지? 파. 얘들아 인삼을 찾았어. 감자 몇 개? 감자. 세 개. 세 개 하면 돼. 아 여기 있네. 밥 한 번 더 해볼래? 밥 한 번 더 해볼래? 맛있는데 밥을 할게요. 집밥. 여기다가 이제. 신비의 가루. 오. 이거죠? 이거겠죠? 이거겠죠? 고맙이가. 땡믹해서. ے. 거기보다는. کی요? 감사합니다.